골목으로만 해보셨게 용이실같은데? 와 뭐야 저게? 고마워요 위험한 일이 있었었냐 물어봤어요 아이가 진짜 나아가 없었을때까지 20년 20년 안녕하세요 테리당입니다 저는 현재 메데진이고요 제가 며칠 전에 코미나 13이라고 갔다 왔잖아요 투어를 끝내고 나서 마지막 가는 그 버스에서 만난 친구 후안디에고 안녕하세요 후안디에고입니다 그 친구가 거의 코미나 13 그 지역에 살거든요 계속 연락을 하다가 자기 집에 초대를 해줘가지고 거기 가고 있습니다 어 근데 솔직히 약간 조금 무서운 그런건 있어요 좀 겁먹는 찰나에 비가 또 이렇게 와주고 아까 아침에 새또까지 맞았습니다 액땜이라고 생각하고 가정리에 가겠습니다 일단 가기 전에 그래도 빈손으로 가면 좀 그래가지고 그냥 정말 간단하게 집들이 선물 느낌으로 보안을 일단 사려고 뭘 가고 있어요 지금 비가 이렇게 많이 오네 안오던 비가 오네 가려니까 뭘 도착했는데 여기 여러가지 많이 타는구나 우와 이런것도 괜찮은건가? 집들이 선물로 뭐 사야되지 와 여기는 이런 집들이 선물 문화가 있나 그냥 간단한거 그냥 장식할만한거 좀 사고 싶은데 찾은거 같다 여기 무슨 가정용품 같은거 파네요 아기자기하게 막 비누로션 있는데 디퓨저 같은거 있으면 사면 될거 같은데 와 와 hola hola 디퓨저 살게요 그 때구싼 dulce 비빔링고 dulc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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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살거 없나 아 저거랑 그거 사야되겠다 좀 있으면 할로윈이거든요 할로윈이니까 캔디 사가면 되겠다 hola hola bien 이거 디퓨저랑 이거 샀어요 할로윈이형 가지고 이거 백 안에 캔디 넣어가지고 했습니다 아기자기하게 뭔 느낌인지 알죠 이게 좀 위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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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미라 13 도착했고요 우버 기사도 조심하라고 하네 확실히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 누가 낚아챌 수도 있다고 조심하라고 친구 왔다 친구 왔다 헤이 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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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제가 구원디에고 제가 19살이 저는 리선시설터로 인단사 저는 댄스 저는 댄스 샀스 메렌드 오케이 오케이 너무 길게 하면 안 돼 너무 길게 하면 안 돼 일이 커지기 때문에 내가 형 이건 어른들 친구들 한국에서 아 오케이 몇 살이 여기 생활 생활 네 19살 네 아버지 네 your papa, mama i lived with grandma and grandpa ooo s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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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 they were here the whole life? yes how old are you? my grandma 60 really? yes 60 my mommy 60 oh really? my mama, 35 35 really? yes interesting 아 진짜? 콜롬비아 이거 안프래? 네, 네 아 진짜? 진짜? 네, 감사합니다 요리해지면 너무 고맙지 안녕 그 제품은 결롱은 그릇이 이게 일반적인 그릇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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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닐, 초콜릿, 페피타 바닐, 바닐 멜리피 진짜? 얼마? 3,000 쟈가? 네 네 와 이거 여시네 그냥 맛있다 약간 호박엿 맛 나네 호박엿도 소 다리로 만들었나? 아 이게 그냥 엿 맛이야 그냥 엿 엿 같아요 엿 엿 어라아도 어라아 어라아도 그 주말보다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그래도 사람이 많이 꽤 있다 이 친구 집인데 완전 바로 있구나 와 씨 와 야 씨 별목으로 가네 무섭게 여기 진짜 완전 천천히 와 야 야 아니 천천히 해야지 여기 길찾기가 되게 힘들 것 같아 우리집이 어딘지 모를 것 같아 너무 다 골목이여가지고 아 아 옳 옳 괜찮아 아 아 그니김이 message ấn 헭 옳 용시같은데 오 오 오 아 귀여워 얘는 좀 무서워요 제 이름은 롤라 롤라? 브랜디 치키 치키 롤라 브랜디 치키 그리고 부모님? 제 부모님 제 부모님 아 롤라 어떻게 되세요? 와 이거 뭐야 amazing 야 뭐야 와 잠깐만 여기 왜 게스트하우스 알지? It's really good bonito 와 여기 미쳤다 So siempre you just come here and see Oh this is the present Yeah When I get invited Amigo Yo tengo que comprar some gift Candy And this bag and this diffuser For smell Thank you really No worries Thank you thank you for the invitation 아 그니까 제가 아시다시피 인복이 장난아닙니다 예 와 여기 앉아가지고 생각 많을때 나와가지고 와 이거 보면 엄청 좋겠다 진짜로 저기 쭉 봐봐요 뷰가 완전 날껄 공사하고 계세요 아 아 아 아 오 플레이스테이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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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이거 뭐예요? 아 아 이거 아 오케이 여기 방뷰가 이러네 왜냐면 나와서 이렇게 보겠구나 와 많은 생각을 하겠다 진짜 왜냐면 여기 있으면은 이 뷰를 떠나서 여기 지나다니는 외국인도 되게 많고 하니까 여기 앉아있어? 네 당연히 이 집은 내 집은 네 정확히 라틴 아메리칸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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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세지랑 이게 소세지고 안에 약간 지감이 엄청 부드럽고 고기도 있네 음 아 진짜 맛있다 그림이나 묶이지 않아요? 여기 기계 밟자 아 아 갓을 먹으면 몰라 홀라 에이 하이 하하하하 이거 거세? 네 모쩌부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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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고마워 고마워 나루토 오케이 한 번 뜨자 어 어 어 반지 뭐야 한국인의 맛을 보여줄게 어 뭐야 아니 어 어 어 어 어 어 세컨 세컨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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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는데 지금 맞고 있는게 저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밥 다 먹었구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렇게 하하하 고마워 저게 여기 그녀가 14년이 되어 있었는데 그녀는 14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에서 회의하고 있었던 게 일종의 회의에서 둘러 legacy 그들은 집에서 가을 때 타들이 되었거든요 리, 파블로 안 id, 그거는 84바지로 됐어요 됐어요 beanstrel 영화가 Α야광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은... 이모님은 잘 모르시고 할머니 시대 때 였던 거 같아요 아... 오케이 노, 노, 노 솔로, 아끼 노, 노 솔로, 아끼 딱 하나 아끼는 아끼는 아끼 고마워 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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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한 일이 있었냐 없었냐고 물어보니까 갱스터들이 여기 와가지고 여기가 4층짜리 건물인데 뺏겼대요 1층은 그러는 도중에 죽은 사람도 발견하고 그래가지고 아까 거기 할머니가 다 치우고 정리하고 그렇게 해야됐었나봐요 그런게 엄청 흔했나봐요 그리고 하나 말씀하셨던게 센트로 센트로 메디진은 지금 위험하진 않은데 그 도둑들은 많다 그렇게 위험하진 않은데 그 도둑들은 많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그 도둑들은 도둑들은 없어졌어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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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년? 20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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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제발 제발 재밌는 얘기 한번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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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를 좀 들었는데 종합해보면은 파블로 그 마약왕이 여기서 산게 아니라 여기 지역이 엄청나게 많은 갱스터들한테 먹혔었대요 계속 그런 지역이었나봐 여기가 근데 이 지역 뿐만 아니라 메디진 모든 지역이 그랬다고 하더라구요 그 중에서 여기 코미나 13을 관광지로 만든 것 같구요 윙스터들이 활발했던 그 20년 동안은 밖에 나가지도 못했대요 잘 그런 지역이었대요 여기 좀 좋은 시간 보낸 것 같구요 이런 뷰를 내가 좋아할진 몰랐는데 콜롬비아는 모든게 이런 뷰 진짜 콜롬비아 여행하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해 달라 그냥 너무 좋은 경험을 하네 갈게요 일단 여기서 나갈 것 같아요 아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 고마워요 왜 왔다니 해롭어요 왜 이렇게 빨리 가냐고 와 정이 진짜 갑자기 궁금한게 여기 가격이 얼마를까 궁금하긴 하다 여기 같은데 웨어비엠 해보면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여기 같은 데 웨어비엠 해보면 되게 잘 될 거 같은데 여기 계산가 얼마가 어디에 있는지? 인 달러 인 달러 아직까지는 막 예전에 위험했던 동네여가지고 막 엄청 비싸진 않을 것 같은데 한 몬 한 6만원이래 한 달에 바라또 What about buying a house? Comprar 여기서는 집을 사고 팔진 않는데요 렌트돈 진짜 싸네 Like simply like walk around? Yes 장만인데 진짜 여기는 걸어다니면 너무 좋겠다 잠깐만 나오면은 거리가 이러니까 진짜 한 2분 걸어놨는데 다시 관광장소가 됐어 아 밥이나 먹으러 가야되겠다 와 이제 또 따끈한 밥을 또 사러 왔구요 여기가 엄청 싸네 코미나 13이어서 비싼 줄 알았는데 여기가 조금 한 5분 정도 걸어 내려오니까 가격이 싸네요 Thank you for everything today Really 아 그리고 이것도 선물로 줬어요 여긴 남미는 이게 특징인 것 같아 아 진짜 너무 고맙다 이게 3300원이에요 진짜 네네 이런 것 같아 감사합니다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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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